안녕하세요 골티비 시청자 여러분 골드 잉글리시의 류쌤입니다.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축구도 보고 영어 실력도 업! 골드 잉글리시와 함께하는 축구 영어 시간 출발합니다. 오늘의 표현, add steal. 팀이 전력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선수 영입, 코칭 등을 통해 팀의 사기가 필요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. 기사 다시 확인하시죠. 에메리 감독이 10연승을 달리던 아스널 팀에게 경기 중 밸런스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기사 내용입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류쌤과 골티비에 많은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혹시 축구 보시다가 궁금한 표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골드 잉글리시의 류쌤이었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!